. 명매 있으신가요? 썼구나. 슬쾌. 모스택이. 좀 더 싸요? 네, 좀 더 싸주세요. 8, 7, 6, 5, 4, 3, 1, 가시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긴장되네 아휴 간만이라 안 밀린 하나? 부적이에요 오 뭐야 가인드 못 걸었어요 가인드 할게요 벌렸어요 9초까지 풀려요 아 렉 진짜 넘어갔어 조은님 아 렉 때문에 눈앞에서 감자 맞았어 아 컴퓨터 좀 사주세요 하하하하 칠리골 두개다 먹어놓고 컵도 안 사고 뭐하고 있잖아 큐브 했잖아 하하하하 오늘.. 오늘 먹은 것도 바로 크리버스 스프링 40억은 남은 돈으로 남은 돈으로 추가한건데 스프링 1개 바닥 복스 조심 눈 남았다 가기 눈 남았어요 공채초 에 따라하셨거든요 어? 지표때부터 빠져주세요 룩스? 네 바닥 네 슬슬 빠져줄 준비하시고 네 살짝 떨어져요 살짝 떨어져요 칩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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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집사봉 잊어도 되나요? 일단 어딨어요? 어딨죠? 바로 옆에 있어요 아 안보여가지고 아니 마침 가려졌네 줄기에 룩스 조심 네 20초 전 룩스 조심 룩스 감자동 아잇 이제 맞아야돼요 옆에 텐 떨어져요 진짜 아니 룩스 사서 놔요 네 다음 20초 뒤 룩스 네 10초 전 왼쪽이요 왼쪽 왼쪽 아이씨 저거 다 가려져서 안보여 끝나고 가네 네 바로 끝나고 가 버펌 미리 켜주시고 네 바로 갈게요 ulk 룩스 이놈 날씨 Parce que 그냥 쉽죠 네 무적이 가끔 자동회복 바꾸시군요 바로 오른쪽 뛰어주세요 56분 실죠? 네 5제죠? 다음 36초 링호 좀 써놨어요 네 저만 천천히 빼줍시다 아 저 매크바나에 그 없으니까 네 보라색은 적응이 안돼 헷갈려가지고 처음 보라색 캐치됐을 때 5초 뒤 엄청 밀렸잖아요 적응하네 곧 떨어져요 산선 30 다음 25초 보라 다음 조심하셔야 돼요 위가 빠졌어 네 왼쪽 품벨 왼쪽 품벨 빠질 수 있는 분들 미리 빠져주세요 슬슬 패트 끝나면 준비해 감자 끝나봐 나쁜거 무적 무적 아이씨 어? 끌격 뭐야 끌격은 끌격 빠졌어 네 57초 사선이에요 네 55초 55초 윌경 안써요 50% 레이저 윌경 안써요 네 16초 남았어요 패드 써 놨어요 윌경 안써요 5초 뒤 패턴 5초 뒤 패턴 패드 써 놨어요 다행이다 20초 25초 85 오 뭐야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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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뒤 패턴이에요 이거 좀 더 유지해야 돼요 여기서 위로 리격 조심 사선 보고 사선 보고 굿딜이죠 네 사선 보고 5초 뒤에 사선이에요 밀격 안써요 꿀 네 프리드 이제 떨어져요 밀격 샤프 30초 남았어요 강화해요 아이씨 이거 내 바로 굿딜 할게요 이거 끌 릭이 없다 솔직히 한번 사선 떨어져요 사선이에요 왼쪽 판발판 48초에 와요 네 이거 슬슬 빠지셔야 돼요 아이씨 무적 쐈어요 어 어 어 무적 개꿀 34 하나 믿고 산다 얘기가 빠졌어요 신게 나오면 파티 무적 있는지 본다고 오른쪽 발 얘기가 안써요 얘기가 쐈어요 30초 59 사선 와요 사선 와요 감자 개졌고 이거 살짝 좀 빠지셔야 돼요 밀격 네 한 번 뺏시다 왼쪽으로 합시다 네 와 강화 못 본 거 같은데 빠져 타이밍 밀격 쐈어요 조금만 빠지고 어 생겼다 그냥 여기서 기다리다가 가죠 네 43 45거든요 곧 발판 떨어져요 이거 발판 왼쪽에서 피하고 그 다음에 저거까지 보호할 거예요 사선 세월이 감자까지 네 곧 나와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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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구 잘 나갔는데요 어 천천히 천천히 잘 치네 아니 몇 개 빠졌어요 네 천천히 들어오시고 너무 안에서 하신다 네네 밖으로 살짝살짝만 좀 뺍시다 보태산으로 떨어져요 10 30 30 30 30 안은 없어요 어 와 이번에는 쉘이 없어서 제가 위로 빠졌어요 네 오른쪽 위에 발판 생겼어요 네 그냥 이 상태에서 유지해도 돼요 어차피 저희 극대의 원툴로 가도 돼가지고 천천히 그냥 뒤로 빠지면서 강화 나쁜거 곧 떨어져요 곧 사선이에요 사선 위로 위로 바로 전 손 cem 35 네 바로 빌합시다 고 어 잘못 눌렀어 일격 안 해요 삼계력 조심하십니까 일격 와 저게 제네시스 오너인가 hhh 아 밀격 네 해 좀 감자와요 그럼 과연 진짜 떨어져요 아예 사선도 곧 떨어질거에요 사선 사선 밀격 안 써요 이거 계속 안 써요 근데 이거 썼어요 밀격 안 해요 강화 밀격 이거 한 번 빠질 준비해요 왼쪽 왼쪽 큰 발판 네 이거 한 번 빠집시다 오른쪽 큰 발판 네 천천히 천천히 빠질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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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용 이거 끝나고 바로 사선 떨어질거에요 천천히 들어갈게요 감자 떨어져요 사선 다 맞아넣고 썼네 다 맞아넣고 썼네 다 맞아넣고 썼네 아 지금 몇시간 못봤어 대충 45초 빠졌어 확인 확인 깔았어요 네 확인 밀격 샤프 드렸어요 강화 이거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갔거든요 사선 한 번 뺄까요 밀격 이거 사선 한 번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빠져요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빠질 준비하세요 이제 아이고 이거 발판이 없는데 또 맞을 수 없지 이거 배불로 버티셔야됬듯 무작위에요 무작위에요 쩍쩍쩍쩍쩍쩍쩍쩍쩍 이거 빠짐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 문자 이상은 안 빠져요 이거 왼쪽에서 버프 눌릴게요 우와 너무하지 않나 이거 난리도 않네 아 너무하지 않나 링크도 없었는데 왼쪽 큰 벌판 이제 썼는데 이거 사전 떨어져요 들어갈까요? 왜 안들어오지 들어가십시오 위격 빠졌어요 10초때 그거 내긴 하거든요 오른쪽 발판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왼쪽으로 한번 빠집시다 사전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패턴 나와 발판 생겼어요 오른쪽에서 발생겼어요 오른쪽 생겨 발판 있으면 조이소 무조건 없죠 무조건 없죠 아이쿠 우이씨 바로 그 스피리죠 네 바로 매격 아니에요? 매격? 뭐 같아 패도 썼어요 덮밤밤만 아이씨 마지막에 가까이 안 돼 천천히 합시다 검은색 확인 검색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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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너무 괴랄한데요? 아 방금 아 살려줘 아 너무 무서워요 아니 하얀색 했는데 주변에 흰색이 없어 슬로우 진짜 어이가 너무 한거 아니야 아 봤네 어우 씨 봤네 봤네 아 슬로우 아니 이렇게 멀리 있는데 슬로우가 걸리나 원래? 아 아 아 아 안녕 안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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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정도씩만 날려도 상관은 없는데 하하 최종된 버프 좀 올리고 하늘 하늘 내려. 아 위에서 때렸던 이 위에서 쩍을 터지 리스 샤프아이즈가 55초 남 Kaf로 갔네 어 뭐지? 반능? 거의 다 잡았습니다 그런 말 하지마 플래그 넣어놓 타겟 버프가 안 사라져 아 됐다 펀프트도 못 이기래 맞나요? 어 누가 극딜하나 봐 슬로우 어 씨 갔네 어 어 어 패턴이 너무 악란한데요? 하하하 쓸샵 쓰고 마지막 극딜 갑니다 가자 아 디퍼박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쓸게요 심볼 도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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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안 돼 도렘 두 번 남았는데 같이 해방하고 싶었는데 나갈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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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갈게요 네 선물 주고 하나 잠깐만 제발 왼쪽에 ESP 리미터 아닌가요? 제대로 된 선물이네요 또 이거 그냥 뭐 여기서 돈배하자 이거 돈배금이 나와 이번주도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번주로 그만해